일단 새끼줄 좀 풀어내, 새끼줄. 묶고 왔네? 응, 묶고 왔지. 홈스쿨을 하느라 집 안에서만 지내는 나현이에게 이런 시간은 오히려 휴식이 된다. 빼낼 때는 어떻게 해요? 빼낼 때 싹 걷으면서 하면 돼. 한쪽부터 빼내니까.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모자를 씌워주는 작업이다. 내가 할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무슨 일이든 혼자 알아서 해보려는 자립심 넘치는 나현이답다. 상철 씨 역시 그런 딸의 뜻을 존중해왔다. 이제 나뭇가지들을 고정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주니 훨씬 보기 좋고 운치가 있다. 고택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욱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다. 애썼다고 보너스도 준다. 네가 운전해, 운전. 나이 좀 위해져, 직진. 직진 막 없어요, 여기. 직진. 세게 간다. 부녀의 행복한 한때가 이렇게 흘러간다. 며칠 후. 상철 씨가 김치통을 몇 개씩이나 들고 분주히 차에 싣기 시작한다. 가방 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데 찾는 물건은 꼭꼭 숨어라다. 자신의 기억력을 못 믿어 메모를 했는데 또 그걸 잃어버린 것. 아까 뭐 나이니 그 책상에서 뭐 쓰고 있는 것 같던데. 나이니 찾았다. 아유, 이거 봐라 이거. 그 여 떨어져서.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아유, 이거 가방 챙겨라.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상철 씨가 한마디 한다. 아유, 그래야 살림을 어떻게 해, 하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아이, 살림 좀 진자. 족지 하나 때문에 살림 솜씨 운운하는 무한을 당한 정의 씨의 반격. 주부 사태에서 데푼다. 이 한마디에 쥐죽은 듯 조용해진다. 고택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줄곧 살았던 경북 영양을 찾아가는 길. 이 길을 달릴 때마다 정의 씨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다. 멀리 낯익은 입간판 하나가 보인다. 야, 잠깐 나는 뭐 간판 보고 갈까? 어? 이야, 간판이 몇 년 됐냐? 연도가 있나? 이게 언제쯤. 가물가 새롭다. 참 오래됐다. 10년도 훨씬 더 된 입간판이다. 의욕의 차 장목반을 만들고 고추농사를 지었던 상철 씨. 자주 다니면서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홈바찌이 나면은. 그냥 무심코 봤는데 아직까지 있다는 게 느끼지가 않아요. 꽤 많이 하셨네. 농사도 많이 쟀죠? 그때 이제 다섯 농가인가? 뭐 그래가지고 시작했는 건데. 이게 전국에서 고추는 채입니다. 전국에서 고추 분야가. 처음인데. 고추로 농산물 품질 인증제를 받은 건 전국 최초였단다. 그러나 고춧값을 떼이면서 빚은 늘어만 갔고. 이제 모든 건 쓸쓸한 추억거리로 남았다. 저기 트랙터 한 번 보세요. 입양 보낸 자식을 만난 듯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아려온다. 트랙터. 저것도 동네에서 제일 먼저 샀는 트랙터니까. 저 트랙터는 뭔데요? 저게 영양군에서 몇 번째 샀는 트랙터예요. 영양군에서. 그러니까 저게 트랙터 살 때가 아마 17년 전인가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양군 트랙터 한 4대 나올 때 샀으니까. 전에도 좀 딴 분들 사긴 샀지만 진짜 역사가 오래된 트랙터예요. 제가 뭐 한때는 트랙터 김이었어요. 트랙터 김. 아 참 오래됐네. 고택에 살기 전까지 가족이 살았던 집이 눈앞에 보인다. 지금은 귀농한 가족에게 약간의 월세만 받고 빌려주고 있다. 살림살이며 가구들에도 정의 씨 손때가 묻어있다. 완전 떡밥이 돼서 다 시했어요. 아 다 시다지지 못해. 많이 하면 안 되나 봐요. 스스로 행하자는 가훈도 턱하니 걸려 있다. 3층은 원래 애기 엄마를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3층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간. 얘가 올라갔더니 엄마 거기 침대를 있어. 얘. 네. 3층만큼은 자신만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은 정의 씨다. 애들이. 이곳에 올라갈 때면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그런데 지금은 거미줄만 잔뜩 찾아 있다. 이곳에서 농사 지으며 매실 체험 농장을 운영했던 시절. 그때 다녀간 아이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다. 방문했던 아이들이 남긴 편지들. 금방 친구가 돼 자연 속에서 함께 뛰놀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추억의 물건들 가운데는 상패도 있다. 우수 영농인으로 촉망받던 시절이었다. 이거 이거 한번. 공책 한 권을 건네받은 정의 씨. 확인하자마자 후다닥 감춘다. 아 웃긴다. 진짜 웃기자.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러는 걸까. 이걸 앞에 딱 보니까 89년도 애기 엄마가 결혼하기. 연애 시절 정의 씨가 상철 씨에게 쓴 글귀도 보인다. 이게 이 노트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애기 엄마한테 일기를 써야 되니까 일기장을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맞지. 일기장이 와서 이 일기장이 돼서 그 다음 해부터 사실은 92년, 91년. 그러니까 90년, 91년, 92년. 93년 게 어디 있겠죠 또. 94년. 이제도 뭐 이렇게. 교환하고 나서도 이렇게. 93년 이렇게. 정의 씨 역시 꾸준히 가계부를 써왔다. 이 집 역시 그런 알뜰함으로 장만한 집이었다. 하지만 빚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힘겨운 일들도 겪어야 했다. 우리 통장에는 그때 마이너스 제로. 약간 애가 이제 령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해. 우유값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잊어버리니까. 애들 돈 많은 게 있더라고. 동전. 이제 그거 틀어가지고 애가 사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런 거. 빛바른 서류를 발견한 정의 씨. 아. 이거 그거잖아. 저거 보지 마. 보지 말라 보겠다. 신랑이가 이어진다. 그거잖아. 뭐. 12년이 다 됐네. 고춧가루. 영덕법원에서 왔던 거. 아. 오케이.